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자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영적 두기고의 축복을 누리라 두기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느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온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두기고 메시지는 우리가 이 본부 메시지를 통하여서도 이 두기고에 대한 말씀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우리 사역자들 또 조장들 생각할 때마다 항상 두기고의 정체성 또 두기고의 이 사역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롤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나눠드린 우리 강의 안에도 나와있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 소설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끝자락에 자신의 동역자 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두기고인데 에베 소설의 마지막에 이르러 소개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두기고가 바울에 쓴 에베 소설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대신해서 바로 이 두기고는 에베 소설과 또 골로세설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얻으시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지역과 또 구역지교회 안에서 영적 두기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서로에서 함께 나눌 부분이 먼저 여러분들이 사역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라는 뜻 언어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구역지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도바울이 바로 에베소와 골로세의 성도들을 위해서 두기고라는 인물을 파송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구역지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4장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온노라 디도서 3장 12절에도 보면 두기고를 바로 이 디도에게 보내는 거죠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두기고를 내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골로세서 4장 8절에도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사역자의 역할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바로 여러분들이 두기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두기고 사역이 왜 중요하냐 솔직히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교육자의 일도 아니고 또 여러분 개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전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교육자와 함께 어떻게 WIO의 응답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영혼구원 보금전파의 방향을 맞출 것인가 따라서 이거는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일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올해 이 모교 사역자 조작 온라인 강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가장 제가 방향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정체성과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 사역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원단 성취의 주욕이 먼저 되셔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영적 퍼스트 무버죠 하나 옆에 미리 작정한 거면 일교자와 드리는 어떤 물질의 헌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역에 있어서 먼저 앞장서서 나가는 퍼스트 무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영적 두기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요 바로 사역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인물을 한번 이해를 하는 의미에서 이 두기고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한번 이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기고라는 인물의 뜻 자체가 이름의 뜻이요 행운, 유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값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두기고의 방문과 위로가 굉장히 행운이었고 굉장히 상대방을 유쾌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소아시아 출신으로 바울의 동욕자고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할 때 전도를 받고 바울에게 학습과 세례를 받았던 자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바울이 1차,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가장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코대도 함께 했던 그런 동욕자인 것입니다 1차 투옥 때 에베소소 골로세서를 가지고 오네수와 함께 소아시아를 방문했고요 바로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제 2차 투옥 중에도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지시로 또 에베소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거뒀던 그 구제 현금을 갖고 같이 갔던 그 7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그가 바로 순교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아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자원이 아니죠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그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함께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의 동욕자로 생명관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됐건 에베소소 골로세서는 중요한 이 서신이 후에 성경이 됐습니다 그 당시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에 정말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편지를 전달했다는 것은 바로 생명관 헌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서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만나러 가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보고파하는 그런 마음을 이 편지로 전달했을 때 이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신뢰를 두기고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두기고의 응답을 여러분들 동일하게 누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두기고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또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소 6장 21절에 보면은 그를 어떠한 사람으로 진실한 일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1절에 우리 자막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느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진실한 일꾼 자 진실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하다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처음과 나중에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평상시는 괜찮습니다 순풍을 만났지는 상관없지만 여러 개의 환경이나 문제가 닥쳐왔을 때 사실은 많이 흔들리죠 많이 변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이 집부를 내려놓을까 오히려 이것에 더 집중하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마지막에 이 축복 기도를 하면서 우리 조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바로 두기고가 이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자기 위치를 지켰던 자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단의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질되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것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어떻게든 우리가 직부를 감당하다 보면 영적인 교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현장 없는 메시지는 머리를 크게 만들죠 이론화된 신앙은 굉장히 사람을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단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사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리를 위치를 잊어버린 거죠 이탈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역자 조장으로서 지역장으로서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변질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26자 3절에 분명히 주께서 심지가 경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경고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나 나중이냐 변함없는 충심을 갖고 일심 전심 지속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목사의 수를 2008년에 받았으니까 벌써 해수로 13년 또 14년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목사의 수를 받으면서 남자 목사님 다섯 분 그리고 여자 목사 그때 최초로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여자 목사 혼자였기 때문에 축하해주러 오신 우리 학예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할 때 끝까지 변질되지 않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수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역의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목사님은 진짜 변질되지 않은 주의 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우리가 돈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명예 권력 조심해라 세 가지 조심해야 될 것들을 보통 신학교에서 이야기하시거든요 내가 변질되고 싶어서 변질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사역을 하고 또 목사라는 위치에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목이 뻣뻣해지면서 그야말로 이 사랑과 이 첫 열정이 조금씩 희석되어지는 성향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은 자로 늘 나에게 채찍질을 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하지만 늘 변질되지 않은 주의 종이라는 것을 저의 목회 슬로건으로 늘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 조작 여러분들도 끝까지 주님 앞에 변질되지 않은 깨끗한 중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두 기구가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헬라 지방의 이방 성도들에게서 거둔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갈 때 함께 동행했던 인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편지를 전달함으로 사도 바울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생명권 그런 헌신을 감당함으로 그 편지가 어찌 됐건 성경이 되어지는 인생의 작품을 확실하게 남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투옥됐던 당시 기록됐던 이 옥준서신 제가 에벨골빌 에벨골빌 그러거든요 에벨소서와 골로세서를 전달했다는 것 옥준서신을 전달했다는 것은 바로 옥에 갇혀졌던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그대로 현장에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12절에도 보면 이 그래대섬 굉장히 오지였죠 위험천만한 오지인 그래대섬에서 전도하고 있던 디도를 돕기 위해서 이 두기고를 또 파송하게 되어지고요 또 순종해서 오지로 들어가서 디도를 돕게 되어집니다 여러모로 바로 서신을 전달하고 또 오지에 들어가서 함께 헌신하는 이런 생명권 헌신했던 인물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요 순종의 아이콘 또 영적인 진국이다 얘기하거든요 자 누군가가 우리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 와 그 건사님은 그 집사님은 정말 영적으로 순종의 아이콘이고 정말 영적인 진국이야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를 떠올렸을 때 이러한 평가를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디엘 무디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시도했던 50가지가 아니라 자신이 행했던 한 가지에 대해 말하는 사람을 제게 주십시오 자 무디 목사가 자신과 함께할 동욕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자 50가지를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라도 맡겨진 일을 책임지고 또 끝까지 완수하는 그런 동욕자를 붙여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게 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들 굉장히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들이죠 영적 문제가 많을수록 여러분 지속이 안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늘 느끼는 거지만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만큼 현장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한 8, 9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갔을 때 단위 목사님께서 이 부교육자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김민정 목사의 부교육자 리더십에 나오는 포커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은혜받고 사실 그 교육자 수련회를 마치고 바로 와서 그 책을 구입해서 봤었거든요 그 책에 보면 여러분 리더로서의 중요한 부분을 포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커스는요 이 앞에 영문의 인해서를 딴 거거든요 이 포커스 처음에 이 F가 뭐면요 파인더입니다 파인더 발견하는 사람 길들어지고 왜곡된 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틈새를 발견하고 그 필요를 발견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 비단 부교육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 역시 그렇습니다 내 사역에 있어서 늘 안전하게 안주하고 있는 사역이 아니라 그 틈새를 발견하는 거 성도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내 사역의 갱신할 부분을 발견하고 정말 교회와 교육자의 그 니들을 발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O는요 오너입니다 오너 오너가 무엇이죠? 고용인이 아니라 주인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면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구역은 셀조직 생명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은 구역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는 것처럼 그 구역 지교회가 사실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말씀 선포도 있고요 전도, 성교, 성도의 교제 모든 허신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작은 교회가 구역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구역 지교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너마인드입니다 늘 내가 방관자 손님이 아니라 바로 목회자의 마음으로 단임 목사님의 심정을 갖고 사역을 할 때는요 벌써 사역하는 방향과 그 진행 과정이 다르고 응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C가 무엇입니까?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죠 늘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 복음으로 답을 주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들입니다 자 이 이유는 뭐면요 유저 프렌들리입니다 유저 프렌들리가 뭐면 쓰기 편한 사람이죠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어떤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일단 내 말을 좀 잘 알아듣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일단은 내가 쓰기 편한 사람을 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유저 프렌들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S는요 스페셜리스트입니다 전문가죠 전문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초심을 잃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늘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의 프로가 되셔야 됩니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인 거죠 여러분만큼 현장에서 정확히 복음을 선포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아마추어가 아니라 나는 영적인 프로다 나만큼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할 자가 없고 나만큼 맡겨진 사역을 프로페셔널하게 완수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셔서 이런 포커스의 응담을 누리는 우리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새가족국을 맡고 있으면서 우리 새가족국 EBS 사역자들에게 또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요 딱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통하는 부분입니다 페이스메이커 이거 제가 자주 얘기하거든요 이런 페이스메이커가 무엇입니까 우승후보의 기록단축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경기에 투입된 선수거든요 자기 씬을 위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선수의 우승과 그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 말을 보면 여러분들이 1등으로 튀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꼭 세례 요한의 사역과 같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광야로 보내져서 피트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바로 하나님의 특사로 부른받지 않았습니까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끊임없이 겸손하게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패스메이커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죠 이왕이면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자꾸 성장되어지고 예배 사역자로 올라오고 이 일에 나는 정말 중요한 발판으로 쓰임받고 내가 인정받고 드러나는 보상심리를 갖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패스메이커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실한 일꾼이었다면 두기구는 어떤 사람이었냐 사랑받는 형제였습니다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들도 이런 응답을 동일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형제 에베스 6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너라 사도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가지고 간 두기구가 에베스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파송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위로의 사자다 위로의 사자로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죠 우리가 위로한다는 것은 카타클레오 자 이 헬라원의 뜻이 뭐냐면 곁에서 아주 가까이 부른다 외톨이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상처받고 혼자 외롭게 울고 있을 때 곁으로 가까이 와서 부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의 사역 바로 보혜사 성령 바로 보혜사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항상 우리를 가깝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주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 구역지교의 안에 우리 현장 속에 정말 상처받고 낙심한 영혼들 바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위로하면서 뭐하게 하냐 그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 사역자들의 미션들을 보면 내가 끌어줘야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뒤에서 밀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앞서지 않을 때 누군가는 앞장서야 되거든요 퍼스트 모버로 그러다 또 누군가 앞장설 수 있도록 뒤에서 정용히 밀어주는 그런 서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우리가 안아주고 위로해 돼야 될 대상도 있지만 때로는 좀 채찍질 적절한 당근과 또 채찍질을 해나가면서 그 사람을 건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엉덩이만 톡톡톡 떠들여서 위로하는 신앙은 사실 성장하지 않거든요 정말 아직은 연약한 초신자나 새가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성숙한 사역자들은요 정말 교육자의 취직질도 맞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말씀에 비춰서 나를 달마다 갱신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함이 하나 되게 하는 이런 피스메이커로 또 원리스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바로 이 두기고의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두기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역자분들에게 참 여러 가지 미션들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이 뭐면 사실 저도 많이 갱신하고 도전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보통은 네 이러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는 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후자가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네 이러면 인사를 받는 거죠 그러나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한다면 인사를 서로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인사를 받지는 않죠 여러분들이 밑에 사람의 인사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혹 이런 얘기해요 제가 이제 신방이랑 현장 같이 다녀오다 보면 사역자분들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물론 무슨 뜻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는 알죠 그러나 수고했다라는 표현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집사님 맞는 표현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틀린 표현 이해 되시죠? 그래서 목사님 오늘 애 많이 쓰셨어요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돌려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언어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집사님 땡땡땡땡 성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잘 모르는 대답을 저는 듣고 싶지는 않거든요 예 목사님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제가 한번 연락해보고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맞습니다 저는 뭘 말씀드리는 거 하면 한 가지를 물어봤을 때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 다음 것까지 대답할 수 있는 영증의 센스가 정말 사역자들에게는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집사님 내일까지 이 부분을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일까지 집사님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고 미안하니까 모래가 되고 급해가 돼도 연락이 없어요 그럼 집사님 이거 어떻게 되셨나요? 라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대부분은 여러분 늦어져도 좋습니다 다 상황이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러한 일이 생겨서 내일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또는 오늘 당일날 약속한 거라면 이따 몇 시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언제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면 무작정 기다리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와 교육자와의 관계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할 때도 또 불신 현장에 나가서도 저는 굉장히 필요한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까지 알아봐 주세요 하는데 제가 정작 바빠서 내일 점검을 못했어요 목사님이 물어보지 않으니까 나도 대답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그냥 넘어가도 되나 보다가 아닙니다 목사님 어제 말씀하셨던 내용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사역을 진행하실 때도 어떻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라는 부분과 어떻게 어떻게 하기로 했으니까 전도사님 오세요라는 것과 그거는 잘못된 케이스고요 어떻게 해요? 전사님 이렇게 이렇게 좀 하고자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든지 통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의논하는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언어의 지혜고요 또 사역의 지혜이기 때문에 제가 늘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인정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바울의 인정을 받았고요 무엇보다도 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 눈에 들기 위해서 어떤 이런 칭찬을 싫어하는 사역자들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늘 코람되어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것이 여러분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두기고와 바울과 함께하면서 지속적으로 바울을 통해 보금을 들었고요 날마다 보금의 체질로 기경되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도 오히려 위로하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원리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사역자의 역할을요 늘 이 주전자로 비유를 합니다 주전자도요 여러분 뚜껑이 닫혀있는 주전자는요 물 따르면 나는 고갈되어지고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뚜껑이 열려있는 주전자죠 늘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으면 나눠주고 나눠줘도 나는 고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어떤 경우면 사역하다 지치고 고갈되어집니다 연소 증후군이 걸리는 것은요 바로 내 거를 주려고 하니까 내 거를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 사랑의 사도죠 이 사도 요한은요 자신을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당당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일 마지막까지 쓰임 받았던 제자죠 90세까지 살았거든요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뿐만 아니라 요한 게시록을 기록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복음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좀 뻔뻔할 정도로 좀 교만하다 사실 이건과는 좀 다른 차원이지만 그 정도로 영적인 자존감이 있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제자다 이 정체성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의 확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할까? 가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할까? 여러분 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요 그 자녀는 탈선할 위험들이 굉장히 크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일신전심 지속으로 쭉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병, 경제, 영적인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예요 그런 산지되어 있는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이 과정 또한 지나갈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로 나에게 주셨다 이것만 붙잡고 가도요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만큼 이 사랑을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기고처럼 참된 위로를 전달할 수 있고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생각할 때 메아리와 같다라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메아리가 어떻습니까? 메아리는요 그대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작게 소리 내면 작게 돌아오고 내가 크게 소리 내면 크게 이 소리가 되돌아오듯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나누어주는 것을 막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을 주는 자는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줄 알거든요 그러나 내가 사랑을 주지 않고 테레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모순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영적 두기고처럼 정말 위로의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기고는 어떤 사양을 했냐 사정을 알려주는 자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어찌 보면 오늘 영적 두기고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사정을 알려주는 자 그래서 오늘 에베스 6장 21절 22절에 보면 알리리와 하노니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사도바울이 계속해서 이 세 번에 걸쳐서 알려주는 일을 두기고가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장과 또 성도의 사정을 알리는 역할이 바로 우리 사역자 조장들의 역할입니다 물론 목회자 대교구장도과 우리 전두사님이 그 지역에 정말 숟가락 숟가지 다 깨고 있는 게 물론 맞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전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 오히려 교육자들이 사각지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구역의 성도들의 정말 그런 갈급한 부분들을 우리 사역자들이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바로바로 공유해 주셔야 됩니다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현장이 정말 어떤 부분들을 가장 필요로 하고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함께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가 사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역은 교육자들만 혼자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사역자들이 혼자 해서도 안 됩니다 혼자 할 수도 없는 사역이지만 혼자 해서도 안 되는 사역인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사정을 알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광고가 인도받는 길인 거 아시죠? 교회 광고를 보면서 사실 우리가 본당원당 또 퍼스트 모버라든지 어떤 헌신하는 부분들 또 훈련받는 부분에 대해서 자짓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 있고 굉장히 시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아와 어가 다른 것입니다 함께 정말 이 교회의 흐름에 맞추어서 불신앙하지 않도록 정말 본당 헌당을 우리가 이뤄야 되는 분명한 목표를 함께 나누면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함께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교회의 사정을 알리는 역할 그뿐만 아니라 교육자의 사정을 알린다는 건요 다시 교육자의 의식주의를 책임지고 도우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교육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들을 바라봐 달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작은 교육자 작은 목회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흐름 강단의 흐름을 함께 전달하고 또 어떤 중요한 광고를 전달할 때도 그냥 틱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해 보고 또 문자로 전달하는 것과 직접 내가 전화하고 목소리를 듣고 또 얼굴과 얼굴을 대면에서 전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제가 전에도 장단계 결석자들을 돌아보면서 꼭 이 가정은 이 지역에서 한번 꼭 가주세요 라고 하면 네 라고 대답은 하세요 나중에 돌아보면 가지 않아요 내가 정말 급한 일이 따로 있으면 그거는 또 자꾸 차후로 미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육자의 사정을 알아주는가 보면 정말 목회자의 마음으로 교육자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함께 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거는 교육자의 개인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기고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결국은 순교자의 자리에 또 쓰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 친히 인정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 증인 문서를 남기고 후대 앞에 정말 여러분들이 부끄럼 없이 정말 내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놓으라고 정말 우리 후대 앞에 인정받는 그런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사역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 가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역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축복이 무엇이냐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 이 세 가지 축복은요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님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 세 가지 축복이요 평안의 복 사랑의 복 은혜의 복 자, 두 기꺼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쓴 바는 일꾼들이 누리는 중요한 축복들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축복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절대 평안입니다 사도바울 역시 이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옥중 가운데서도 찬성하고 맨 맞으면서도 찬성하고 오히려 내가 차라리 빨리 죽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그 천국 소망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땅의 그 고난 앞에서도 바로 절대 소망, 절대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미래가 약속된 자든요 평안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축복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지 믿습니다 자, 23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사랑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자, 두 기고와 같이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과 사랑이 겸하여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믿어준다 얼마나 든든하고 이것만큼 큰 사랑이 없지 않습니까? 자,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어주는 사랑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는요 이 원어의 뜻이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뜻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즐겁게 해주다 이 즐거움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 우리가 이 쇼를 얘기할 때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즐겁게 해주는 쇼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쇼를 보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늘 즐겁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두고두고 생각나고 두고두고 즐겁고 자, 이처럼 두기고와 같은 기한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늘 날마다 즐거울 수밖에 없는 늘 잔치집과 같은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릴 때 이론적으로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과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축복 누릴래요 믿음의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이 응답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기고는 어떠한 자였으면요 선교 선교에 동참했던 자입니다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단순히 내 교회 내 거 아니요 정말 이 삼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선교에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 동행을 했고요 바울보다 미리 드로아에 가서 바로 일행에 도착 준비를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 현장에 도착해서 정말 예비 캠프를 하고 선교 동행자들과 함께 바울을 기다리고 바울을 만나서 함께 일회를 머물면서 선교지를 함께 순회하고 동행했거든요 그것이 사도인전 20장 13절에서 16절에도 나와 있고요 사도인전 20장 16절에부터 21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의 선교는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해외를 나가는 차원은 아니잖아요 정말 산 건너 강 건너 막말로 정말 도보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았고 정말 광도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결코 관광이 아니었던 이 전도여행에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행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선교지에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선교정신 열방의식을 갖고 2, 3, 7일을 살렸던 자가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고난에 동행하게 되어지죠 바울의 고난에도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함께 할 수 있지만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는 자기의 손익을 따지게 돼 있습니다 떠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사도인전 20장 또 사도인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할 것을 두기고도 알았습니다 바울의 그런 정말 죽을 것도 불사하는 순교에 대한 그 각오를 알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인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까지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결박하여 환란이 나를 기다린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의 이런 생명건 결단 결심 앞에 두기고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렇다면 두기고는 단순한 동행자가 아니라 바로 고난을 함께 짊어졌던 영적인 동지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육자와 함께 우리 정우주 단임 목사님과 함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도자시잖아요 영적인 흐름 속에 여러분께서 함께 고난도 동행하고 함께 2, 3, 7 나라를 살리는 정말 믿음의 동력자들로 함께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안에서 또 어떻게 뜨냐 자, 이제 두기고는요 주안에서 함께 종이 됐다 자, 이것이 골롯에서 4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아멘 자, 에베 소설 6장과 함께 이 골롯에서 4장도 두기고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비슷하게 거의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사도바울은 두기고를 주안에서 함께 종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도 늘 보면은요 그리토 예수 안에서 종된 자 사도된 자나 바울은 늘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두기고를 같은 반열에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종의 특징은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그 소유권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두기고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 자신을 내세우거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장을 막 구필요하지 않는다거나 막 고집을 피운다거나 막 나를 인정을 못해줘서 막 보상심리 때문에 시험 넣는다거나 사실 우리가 이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이 마예 현장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철저히 이 성경에 보면 두기고가 자신의 말을 단 한마디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도바울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 성경에 남겼을 뿐이지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오직 순정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감추시고 낮추실 때는 여러분 철저히 낮춰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서미스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또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적인 서미스로 하나의 우리를 세우셨거든요 철저히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키아 사역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두기고는요 노바디 아무도 갈 수 없는 이 노바디의 현장으로 파송받았습니다 바울이 갈 수 없는 거죠 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목휘가 필요한 곳에 바울이 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을 대신해서 보낼 수 있는 자 그래서 에베스 6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온노라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정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셔서 누군가 정말 중요한 현장에 보내야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안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되가 아니라 정말 나를 대신해서 가야 되는 중요한 현장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중요한 현장 중요한 만남 속에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온노라 하나님 내가 그런 두기고가 되고 싶습니다 영적인 욕심 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이델섬에 남겨둬서 목표를 하겠을 때 교대로 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노바디 현장 속에 바울을 도운 자들입니다 바울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세계보금화 일을 할 수 있던 거는요 사실은 바울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 뒤에는 수없이 많은 바울에 돕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고요 사도인전의 기록자였던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와 안디옥교에서 목표를 하도록 한 바나바 또 이 브리스카와 아굴라부부 자세옥감장사였던 루디와 오개같았던 신라 또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스테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또 바울의 위로자가 됐던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유스도 에바브라 데마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많은 형제들을 또 붙여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방역 속에 함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면요 두기고와 같은 그런 일꾼을 세우는 자입니다 내가 그런 일꾼이 돼야 되지만 또 그런 일꾼을 세우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 많은 일꾼들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현장에 나가고 정작 주중사역을 함께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하는 분들이 또 한다보니까 그 피로감이 자꾸 쌓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일꾼을 세우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늘 그 자리를 지킬 수는 없거든요 늘 여러분 영적인 순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구역원들을 예비 사역자로 세우고 늘 정말 조작이 되어지고 사역자가 되어지도록 나와 같은 그런 두기고와 같은 일꾼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에 보면 두기고 사역의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두기고와 같은 이런 사역을 감당했던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성교에 보면서 정말 이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지구나 왜 두기고의 사역은요 브릿지 사역입니다 달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이 단절된 이 관계를 예수님이 크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길을 열어버리셨잖아요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알리고 나의 연약함을 늘 주의 성령께서 충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달자로 영적 브릿지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자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정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 옆에 나와서 정말 그 죄를 사하고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무엇에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여러분 위로의 사역자였던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하지 못했던 사도 그 당시의 핍박자 사울이었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시하고 있을 때 아니다 정말 그가 이 다메색 체험을 통해서 해심했던 정말 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 바울의 입장에 서서 그를 대변해주고 그가 정착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브릿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이요 바로 다리를 잇는 사역이요 전달자요 충보자의 사역이 바로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 옆에 나오지 못할 때 영적으로 끌어주는 겁니다 사실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브릿지 사명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힘 있는 자가 끌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두기고 사역의 모델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이제 영적 두기고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적용이죠 왜 영적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사역을 했고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제 사역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정체성이 확실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이 영적 두기고로 나를 가문과 가정과 현장과 우리 구역지교에 나를 파송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믿는 가정 믿는 가정에서는 정말 진실한 일꾼으로 불신 가정에서는 정말 사랑받는 자로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불신 가정 속에서 믿는 가정 속에서 진실하게 서야 되는 건요 불신자 종교인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당신이 누리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싶구나 정말 내가 믿는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파송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혈과 유괴사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하고 영적 매실을 활용해서 친실되게 또 대화를 나눠보시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신 가정 속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받는 자로 믿는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진실한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진실한 일꾼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두기고로 현장에 파송됐다는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영권의 역사 또 영적 운동이 여러분의 구역과 또 가문과 가정현정 속에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 제가 너무 중요하다 사정을 알려주는 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사명이 있겠죠 영적 프릿지의 역할입니다 영적 프릿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골레저 4장 7,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아까 7절 말씀 읽었지만 8절까지 한번 자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또 신실한 일꾼이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자 8절만 제가 조금 더 읽어드렸습니다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 자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셔요 사역이 통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역이 통하는 기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하시면 안 돼요 강당과 통하셔야 되고 목회자와 통해야 되고 교육자와 통해야 되고 서로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개인 사정도 알리지만 현장의 사실을 그대로 보고 전달해야 됩니다 주의 종과 제자의 사역이 통해야 되고요 전도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영적 두기구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영적 사실을 바로 봐야 됩니다 영적 사실 여러분 전달자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내가 자치 잘못 전달하면요 서로 오해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영적 사실을 바로 보고 정말 복음에 확고한 나의 주관성도 있어야 되지만 사역자들은요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객관성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립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에 한쪽이 치우치는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늘 영적인 사실을 바로 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고 그러면서 중요한 열매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는 사역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두기구의 이러한 사역을 내 힘으로 했다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고난에 동참합니까? 어떻게 생명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열매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누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다? 영적 조력자라는 것 이거 기억하셔요 조력자입니다 조력자는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자입니다 부족한 것을 메꾸는 사람 파울 몸이 하나잖아요 파울과 성도 간에 부족한 것이 발생하는데 파울이 갈 수 없잖아요 그 부족한 것을 메꿨던 자가 두기구입니다 참 멋진 인물이죠 여러분 이런 응답을 누리시되 두꺼비의 스피릿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콩지 팥지 이야기 아시잖아요 계속해서 밑동에다 물을 채우는데 그 밑동이 깨진 거예요 물을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콩지가 그때 두꺼비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 깨진 항아리 속에 두꺼비가 들어가서 그 부분을 메꿔주지 않습니까? 세는 곳을 메꿔주는 겁니다 두꺼비 스피릿 우리 사역자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 새는 것이 있고요 반드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이 두기구 사역이고 바로 이것이 두꺼비 스피릿인지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동일한 응답을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역 속에 우리 구역지교회 속에 동일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포럼 내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에베소서 6장과 골레소서 4장 디모도서 4장과 디도서 3장에 두기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나름대로 다 찾아서 기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동일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시는 가운데 영적 두기구로서 영적인 욕심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부신함과 염려를 전달합니다 지금부터 두기구처럼 위로를 전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제대로 보는 사역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 나는 지금 부신함과 염려를 전달하고 있는가 아니면 위로와 정말 정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역지교회 안에 화평케 하는 자로 WIO의 응답을 누리고 변함없이 일심전심지속으로 협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진실한 일꾼, 사랑받는 형제 두기구와 같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가문가 가정을 살리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교육자와 성도의 영적 조력자가 돼서 노바디 지역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또 한 주간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시대반화를 넘어 이제 영적 두기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한 사역자로 불러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진실한 일꾼이오 사랑받는 형제였던 두기구처럼 이제 그 안에 있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가정 내 후대 내 자식에 매지 않고 이제 2, 3, 7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구역과 지역을 넘어 이제 선교회 함께 동행하며 노바디 그 누구도 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현장에 파송되어서 우리 구역지교회를 살리는 두기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기구 사역의 모델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지역에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와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만족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영적 두기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